인심 좋은 김선비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김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물려받은 재산이 넉넉해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또 베풀기를 좋아해 남에게 인색하게 구는 법이 없었고 누군가 어려운 형편에 놓이면 어김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김선비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넘쳐났어요. 하지만 사람 좋은 김선비에게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워낙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어려움 없이 살다 보니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법이 없었어요. 보다 못한 아내가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나랏일에 힘쓰셨습니다. 서방님도 아버님의 뒤를 이어 큰일을 하셔야 할 때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학문에 힘을 쏟으시지요. 부인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내가 너무 게을리지는 것 같소. 앞으로 가문을 빛낼 수 있도록 김 써보리다. 부인은 남편의 믿음직한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뒤로 김선비는 방 안에 틀어박혀 앉아 매일 글을 읽었어요. 김 선비가 학문에 매달리고 있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오늘은 김선비 집에서 술이나 한잔할까 했는데 틀렸구먼. 그러게 말이요. 나는 다음 달에 어머님 환갑잔치가 있어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도무지 김선비를 만날 방법이 없네 그려. 아 나는 지난번에 받은 비단을 깜빡하고 놓고 왔지 뭔가 그때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김선비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던 친구들의 아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김선비 역시 친구들 생각에 엉덩이가 들썩들썩 했지요. 하지만 남자가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김선비는 답답해졌어요. 책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김선비를 보는 부인의 한숨도 깊어만 갔습니다. 저렇게 사람을 좋아하시니 어쩌면 좋단 말인고. 결국 김선비의 결심은 무너졌습니다. 김선비 집에는 다시 친구들의 발길이 이어졌지요. 어느 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가득했던 김선빈의 곡관도 비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선비의 마음과 씀씀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많던 재산이 바닥났습니다. 김선비는 친구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흉년 아닌가. 나라고 남에게 퍼줄 곡식이 있겠는가. 설마 지난 날 내게 베푼 것을 돌려받으려고 온 것인가. 그때 자네는 분명히 그냥 주는 거라고 했지. 빌려준다고 하지는 않았네. 김선비는 친구들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한 것이었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그들과 어울리는데 온 시간을 쏟았더니. 김선비는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훌훌 잊기 위해 깊은 산으로 들어갔지요. 산 속으로 들어간 김선비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같은 자리에서 맴돌자 겁이 덜컥 났어요. 사방은 치륵같이 어둡고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터라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김선비는 불빛을 따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불빛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 마을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곳에 마을이 있더니. 김선비는 마을의 한 집 앞에 섰습니다. 계십니까? 김선비의 목소리에 문을 열어준 사람들은 머리가 하얗게 샌 늙은 부부였습니다. 이 산골을 어찌 알고 찾아왔소?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인데 어서 들어와 밥이라도 한 술듯이요. 김선비는 부부의 친절에 감사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볼품 없었지만 단정하고 따뜻했습니다. 김선비는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김선비는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비웠습니다. 처음 보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부부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아하니 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내면 어떻겠소? 김선비는 그 말을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산 속 마을은 온통 노인들 뿐인 곳이었어요. 마을에는 젊은이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김선비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했어요. 태어나 처음 해보는 일 때문에 끙끙 앓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닌 자신의 몸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김선비가 산 속 마을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족같이 지내던 노인들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마다 김선비는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김선비에게 처음 친절을 베푼 부부만이 남게 되었어요. 어느 날 부부가 김선비를 불렀습니다. 이제 하늘이 우리를 부를 날이 머지 않았다오. 우리마저 전하고 나면 이 깊은 산 속에 혼자 남지 않겠소.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나 살 길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구려. 김선비는 부부의 마지막까지 지키겠다며 고집을 부렸지만 부부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날 부부는 김선비에게 작은 항아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정성껏 돌봐주어서 고맙소. 모두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했으니 푸디 이 항아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오. 고맙습니다. 김선비는 항아리를 소중히 품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김선비는 작은 주막에 들러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잠들기 전 항아리 속에 몇 푼 안 되는 노잣돈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음날 값을 치르기 위해 항아리를 뒤지던 김선비의 눈이 동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람 분명히 단량밖에 없었는데 이건 열량이 아닌가 거참 귀신이 고칼노르시구먼 김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다시 항아리에 집어넣었지요. 점심때가 되어 장터에 들른 김선비는 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다시 돈을 꺼내기 위해 항아리 속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웬일이지요? 항아리 속 돈이 또 두 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놀란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고 고향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아무도 살지 않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구나. 김선비는 먼지 쌓인 마루에 앉아 항아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항아리 속에 집신 한 켤레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항아리 속에서 집신 두 켤레가 나왔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넣으면 돌멩이 두 개가, 갓 하나를 넣으면 갓 두 개가 나왔습니다. 산속의 어르신들이 귀한 선물을 주신 게로구나. 김선비는 신기한 항아리 덕분에 다시 예전처럼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낙은의 재판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은 소고기를 먹어야 낫는 병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가난해 소고기를 먹기는커녕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콜로콜로 기침을 하며 이웃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윗방에서 한 낙은 애가 소고기를 구워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소고기를 못 먹어서 병을 못 고치는 이 사람은 침을 꿀떡 삼켰지만 체면상 차마 소고기를 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맛있게 먹는 걸 바라만 보고 소고기 냄새만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의 병이 거짓말처럼 다 나았습니다. 소고기 굽는 냄새를 맡았더니 병이 다 나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낙은 애가 말했어요. 내가 사다가 구워먹은 소고기 냄새를 함부로 맡고 잔해병이 나왔으니 약값을 내야 되지 않겠나? 낙은 애는 뜬금없이 약값을 내라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소고기 냄새를 맡고 병이 나은 사람은 절대로 내지 못하겠다고 버텼지요. 그러다가 결국 원님한테 가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두 사람에게 사정 이야기를 들은 뒤 소고기 냄새를 맡고 병이 나은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병이 나은 것은 소고기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다. 만일 소고기 냄새를 맡지 못했다면 너는 지금까지 들어누워서 알았을지도 모른다. 병이 나왔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그러니까 냄새맛은 값을 주어라. 낙은 애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사람의 얼굴을 비웃으며 쳐다보았어요. 소고기 냄새를 맡고 병을 고친 사람은 원님이 약값을 주라고 명령을 내리니 어쩔 수 없이 돈을 잇는 대로 털어서 원님 앞에 바쳤습니다. 원님은 그 돈을 낙은 애 귀에 갖다 대고 땡그란 거리며 말했습니다. 자, 옛다. 이게 약값이다. 낙은 애가 그 돈을 받으려고 손을 뻗치자 원님이 돈을 쥔 손을 다시 움켜지며 말했습니다. 너도 소고기를 보이기만 했지 한 점이라도 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 돈을 보았으니 돈 본 값을 내거라. 원님의 말을 들은 낙은 애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며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 마음보 곱지 못한 놈 소고기 본값과 돈 본값을 서로서로 비긴 것으로 질 테니 어서 썩 나가거라. 원님은 그 돈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도로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부끄러워하면서 나가려는 낙은 애를 다시 불러놓고 말했지요. 재판은 네가 먼저 걸었으니 재판의 중값은 내가 물거라. 낙은 애는 돈을 받기는커녕 재판의 중값만 물고 얼굴이 퉁퉁 부어서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거짓말해서 장가간 사람 옛날 옛날 어떤 마을에 예쁜 딸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딸이 스무살이 되자 아버지는 딸에게 좋은 짝을 맺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산 사람의 눈알도 빼먹는 험악한 세상이니 무엇이든지 한 가지 능력이라도 없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지. 예쁜 딸의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사위로 맞아들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두 마디만 잘하면 자기 사위로 삼겠노라고 광고를 했지요. 이 소문을 듣고 거짓말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 사람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총각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이 총각은 아버지가 있는 사랑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인사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영감님 전 암호개인데 어제 눈이 내려서 온 산을 하얗게 덮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꼴망태를 지고 산에 가보았습니다. 꼴을 하나 가득해서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금한 날이 저물었습니다. 길을 잃어 헤매다가 등불을 켜놓은 집 하나가 보이기에 그 집에 갔지요. 그런데 그 집에는 아무도 없고 방 가운데 밑빠진 큰 술독이 있었습니다. 그 독에는 술이 하나 가득 차 있었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호박이 뚝 떨어졌구나 생각하고 독에 차 있는 술을 죄다 꼴망태에다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총각이 손짓 발짓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화가 나서 말했어요. 이런 정신나간 사람 같으니 눈이 내린 오동지에 꼴이 있으면 밑빠진 독에 어떻게 술을 채울 수 있단 말이야. 이 거짓말쟁이 같으니.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총각은 빙긋 웃으면서 말했지요. 영감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거짓말을 하면 당신의 딸을 내게 주시는 거지요? 아버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참 내가 깜빡 잊었네. 그럼 한마디만 더 해보게. 총각은 다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 영감님의 할아버지하고 제 할아버지가 같이 장사를 하실 때 영감님의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 돈을 수만 양이나 빌려쓰고 아직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 돈을 영감님께서 갚아주셔야겠습니다. 예쁜 딸을 가진 아버지는 황당했습니다. 만일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수만 양이라는 큰 돈을 이 청년에게 주어야 할 것이고 또 거짓말이라고 하면 제 딸을 주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참 거짓말이네. 자네 참 장하네 그려. 아버지는 예쁜 딸을 그 총각에게 주었답니다. 도둑 잡은 남편 옛날에 사이좋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부가 함께 아내의 친정에 가려고 깊은 산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섭게 생긴 도둑들이 나타나 남편을 소나무에다 밧줄로 꽁꽁 동염해 놓고 아내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그저 기가 막혔지요. 여보시오. 당신의 이름하고 사는 곳이나 좀 알려주시오. 남편은 큰 소리로 도둑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에 죽을 사람인데 가르쳐줘도 되겠지 뭐. 도둑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사는 곳과 이름을 남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는 곳은 높고 낮은 곳을 쥐었다 펼쳤던 고리고 성은 발 아래 이름은 3년상 먹고 나왔다이다. 도둑들은 이렇게 말한 뒤 아내를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몸을 마구 흔들어서 겨우 밧줄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 도둑들이 들어간 숲속으로 아내를 찾으러 갔습니다. 물론 숲속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남편은 도둑들이 알려준 이름과 사는 곳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돌아다니다 보면 우연이라도 아내를 만날까 하고 수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으로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동네에 갔는데 나이가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나란님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이는 꽤 심각해 보였어요. 남편이 나란님 된 아이 앞에 가서 꿇어 엎드리고 공손히 절했지요. 아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란님 된 아이가 수줍어서 얼굴을 붉히며 빙긋 웃고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나란님 된 아이 옆에 앉아있던 다른 아이가 그걸 보고 꾸짖었지요. 그렇게 하면 나란님이 아니지 나란님이 그렇게 얼굴을 붉히면 되겠니? 나란님 된 아이는 이 말을 듣고 더욱 얼굴을 붉히면서 나란님이 앉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난 못하겠다. 네가 해. 그러자 아까 나란님 된 아이를 꾸짖던 아이가 나란님 자리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새로 나란님이 된 것이지요. 이 아이는 나란님 자리에 올라가 앉더니 남편에게 큰 목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여봐라. 다시 한 번 너의 소원을 아래여봐라. 이 아이는 아주 엄숙한 얼굴을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황송하다는 듯이 다시 한 번 일어섰다가 앉으면서 꿇어 엎드려 절했습니다. 제 아내를 빼앗아간 도둑놈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말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나란님께 여쭈러 왔사옵니다. 그러자 나란님 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 도둑놈이 대체 무어라고 하더냐. 눕고 낮은 곳을 쥐었다 펼쳤던 고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름만 말하지 않더냐. 성은 발 아래이고 이름은 3년상 처먹고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젊은 남편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피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나란님 된 아이에게 애원했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여봐라. 높고 낮은 곳이니까 병산이고 쥐었다 펼쳤던 고리니까 부채꼴이다. 그리고 성은 발 아래라고 했는데 발 아래에 있는 것은 신이 아니냐. 또 이름이 3년상 먹고 나왔다라고 하니 3년상을 지내면 입게 되는 제복이 틀림없다. 평산 부채꼴 신제복이란 놈을 찾아가 보아라. 나란님 된 아이는 지혜롭게 수수께끼를 풀어주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황송하고 고마워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감사해 했지요. 남편이 평산 부채꼴에 가보니 신제복이란 놈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대문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대문을 찾아 들어가는데 성공했다고 해도 대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한테 붙잡혀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운 아내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집으로 들어가야 했지요. 남편은 집안을 살펴보기 위해 담장 옆에 서 있는 큰 버드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남편이 버드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 채 집안을 살피고 있는데 버드나무 아래에 있는 우물로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여자는 물을 한 동이 기러놓더니 바가지에 물을 떠놓고 합장 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지요. 하느님 자비로운 하느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디 우리 남편을 만나게 해주소서 남편은 여자의 행동이 좀 이상해서 버드나무 잎을 조금 해치고 자세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물에 서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오랫동안 가진 고생을 겪으면서 찾아다녔던 그리운 아내였습니다. 이 사람은 기쁘다기보다는 그저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행여 도둑놈들이 들으면 큰일 날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얼른 손으로 입을 막고 버드나무 잎을 쭉 훑어서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눈치를 채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서서 기도만 올렸어요. 남편은 또 버드나무 잎을 쭉 훑어서 떨어뜨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버드나무 잎이 왜 이렇게 떨어지나 아내는 혼자 말을 하더니 다시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남편은 하도 안타까워서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많은 잎을 훑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이상도 하다 무슨 버드나무 잎이 이렇게 떨어질까 아내는 이렇게 말하면서 버드나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외딴 사람이 버드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었어요. 여기는 나도 새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곳인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요?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만일 도둑들이 보면 당신의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버드나무 위에 있는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 같았지요. 아내는 이상해서 좀 더 자세히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버드나무 위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아내는 무척 기뻤습니다. 남편은 곧장 버드나무 아래로 내려가서 아내와 손을 마주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면 큰일입니다. 그러니 어서 제 방으로 들어가세요. 아내는 남편을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벽장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며칠 뒤 도둑 신재복이 도둑질하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감추어 놓은 아내는 전에 없던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신재복에게 말했어요. 어제 우리 사촌 오빠가 오셨는데 당신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서 벽장 속에 들어가 계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재복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처남이 그렇게 수고스레 오셨는데 장 속에다 모시더니 그런 부대접이 어디 있소? 어서 여기로 모셔오게. 신재복은 처남을 만나 무척 기뻐다며 남편에게 술을 대접했습니다. 술이 적잖이 취했을 때 신재복이 말했어요. 여보게 처남, 내가 몇십 년 동안 수많은 동네를 도둑질해 보았지만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동네가 있다네. 거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이놈의 집에서 아내를 데리고 빠져나가려면 우선 나를 믿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런 다음에 기회를 엿봐서 도망가야겠다. 남편은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제가 그 동네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네가? 할 수 있겠어? 할 수만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게나. 신재복이 흔쾌히 승낙하자 남편은 한 가지 청을 했습니다. 뻐꾸기 소리를 잘 내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다음 날 신재복은 부하들을 죄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가운데서 뻐꾸기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너라. 남편은 신재복이 골라준 뻐꾸기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을 데리고 그 동네로 갔습니다. 남편이 뻐꾸기 소리를 잘 내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이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동쪽 하늘에 해가 불그슬에 떠오를 때까지 뻐꾸욱뻐꾸가고 울어라. 뻐꾸기 소리를 잘 내는 도둑은 해가 동쪽 하늘에 불그슬에 떠오를 때까지 밤새도록 뻐꾸욱뻐꾸가고 울었습니다. 이튿날에는 여우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 뒷산에 올라가 동쪽 하늘에 불그슬에 해가 떠오를 때까지 캥캥하고 울어라. 여우 소리를 잘 내는 도둑은 밤부터 해가 뜰 때까지 캥캥하고 여우처럼 울었습니다. 한편 이 동네 사람들은 이틀 내내 뻐꾸기 우는 소리와 여우 우는 소리가 들리자 큰일이 났다며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옛날부터 이 동네에는 밤중에 뻐꾸기하고 여우가 울면 망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설을 믿는 동네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튿날 남편은 낙은의 행세를 하고 그 동네로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뻐꾸기가 울고 여우가 울었으니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 동네는 망할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우리 동네를 구할 수가 있을까? 남편은 동네 사람들 틈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습니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동네 사람들은 바깥 동네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어요. 제가 점을 좀 배웠습니다. 이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점을 쳐드리려고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동네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지난 이틀 밤 내내 동네 뒷산에서 하루는 뻐꾸기가 밤새도록 울고 하루는 여우가 밤새도록 울었다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곧 마을이 망할 징조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이오. 남편은 이 말을 듣고 아주 큰일이라도 난듯이 사람들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디 점을 한번 쳐봅시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어디 한번 해보지요. 젊은 남편은 진짜 점쟁이처럼 한참 동안 중얼중얼 점치는 신용을 냈습니다. 암호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지 그렇지 않고는 동네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는 어린애들은 물론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신재복에게 말했어요. 형님, 내일 암호시에 그 동네로 가보시오. 이튿날 부하들을 데리고 그 동네에 간 신재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사람 하나, 개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둑들은 마음에 드는 재물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죄다 가져왔지요. 신재복을 비롯한 여러 도둑들은 몇 해 동안 여러 차례 들어가려 해도 번번이 실패했던 이 동네를 이렇게 감쪽같이 털게 되자 남편을 철석같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신재복 다음으로 입기 미세졌어요. 어느 날 신재복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처남, 어떤 동네를 들어가려고 수년 동안 벼르고 있었는데 도무지 지키는 이가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네. 처남이 한 번만 더 수고하여 주게 동네 앞에는 커다란 늪이 있다네. 드디어 내 아내를 데리고 이곳을 도망칠 기회가 왔구나.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고 신재복의 정을 승낙했습니다. 남편은 신재복에게 가죽포대를 많이 마련해달라고 하였어요. 무슨 훌륭한 꾀를 피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신재복은 부하들을 시켜 가죽포대를 잔뜩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가죽포대를 가지고 신재복과 부하들과 함께 그 동네로 갔지요. 늪가에 도착하자 남편은 도둑들에게 모두 가죽포대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신재복의 부하들은 가죽포대에 들어가기를 주저했어요. 그러자 신재복이 이 모습을 보고 말했지요. 이놈들아 예전에 우리 처남 덕분에 그 동네를 감쪽같이 먹어 삼킨 것이 생각나지 않느냐? 이번에도 요전처럼 맛있게 이 동네를 홀딱 삼키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네까지 것들이 우리 처남의 훌륭한 꾀를 어찌 알겠니? 신재복은 부하들에게 가죽포대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한 뒤 자기부터 가죽포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신재복의 부하 도둑들이 모두 포대 속으로 들어갔지요. 남편은 가죽포대를 하나씩 실로 잡아맸습니다. 이렇게 도둑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뒤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큰일 났습니다. 얼른 늪가로 나와주십시오. 젊은 남편은 동네 사람들을 죄다 늪가로 모이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늪의 용이라도 떨어졌나? 무슨 일인가 싶어 동네 사람들이 늪가에 나와보니 수백 개의 가죽포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남편은 가죽포대들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저 가죽포대 속에 있는 놈들이 이 동네를 도둑질하러 온 못된 도둑들입니다. 남편은 동네 사람들에게 가죽포대를 모두 룹 가운데로 차 넣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도둑들은 한 놈도 남지 않고 죄다 죽고 말았지요. 남편은 신재복이 살던 집으로 가서 많은 재산을 말에 싣고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도둑을 맞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모두 나누어주고 둘이서 길이길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호랑이를 탄 소도둑 커다란 호랑이가 산골 동네로 조심조심 내려가다가 나무 밑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동네로 내려가 부잣집 외양간으로 조심조심 들어갔지요. 부잣집이라 소가 여러 마리 있었습니다. 소는 둔한 짐승이지만 짐승의 욕감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호랑이라는 것을 알고 꼼짝 안고 서 있었습니다. 제대로 숨도 못 쉬는 것 같았어요. 방울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잡아먹기에 알맞은 놈을 고르고 다녔습니다. 아까부터 그 집 안방에서는 아이가 큰 소리로 울고 있었지요. 식구들은 아이를 달래느라 애를 먹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아이한테 겁먹은 신용을 하며 호랑이가 왔다고 했습니다. 소를 만지고 다니던 호랑이는 깜짝 놀랐지요. 가만히 서서 안방에다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 눈에도 띄지 않고 감쪽같이 들어왔는데 내가 온 줄 어떻게 알았지? 호랑이는 잔뜩 겁이 나서 꼼짝도 안고 안방에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무리 호랑이가 왔다고 겁먹은 소리를 해도 아이는 막무가내로 울기만 했습니다. 호랑이는 낮은 소리로 웃었습니다. 호랑이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벌벌 떨지 않는 녀석이 없는데 강큰놈 하나 보겠다고 웃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웃고 있던 호랑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외양간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조심조심 들어오는 게 이 집 식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소를 한 마리 한 마리 조심스럽게 만지며 들어오는 게 소를 훔치러 온 소도둑놈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숨을 죽이고 도둑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안방에서는 아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벌레라도 잡아서 아이한테 보이며 무서워하는 신용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랐지요. 지금 외양간으로 들어온 녀석이 소도둑놈이 아니고 아까 말한 애비라는 무서운 짐승인 것 같았습니다. 아까 아이한테 애비야 애비야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던 녀석이 애비가 왔다니까 울음을 그치다니 그럼 애비란 저 짐승은 얼마나 무서운 짐승이지 호랑이는 꼼짝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몰롬 하다가 저 애비한테 붙잡히면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호랑이는 숨을 죽이고 도망칠 기회를 노리면서 애비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소를 한 마리 한 마리 만지며 들어오던 애비가 이번에는 호랑이 등을 쓸어보고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호랑이는 꼼짝도 않고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한참 만지던 애비가 호랑이 목뒤털을 틀어주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다고 가기에는 이놈이 제일 알맞겠다. 호랑이는 잔뜩 겁을 먹고 그대로 끌려 갔습니다. 밖에 나오자 도둑놈은 호랑이 등에 홀딱 올라탔지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내굽을 놓고 뛰었습니다. 도둑놈을 태운 호랑이는 정신없이 달렸어요. 이 녀석은 중소도 못 되는데 이렇게 빨리 달리다니 내가 소를 고르기는 잘 골랐구나. 도둑놈은 혼자 구시렁 거렸습니다. 호랑이는 들판으로 산으로 정신없이 달렸어요. 그렇게 달리는 사이에 날이 샜습니다. 이게 뭐야 호랑이잖아 나는 죽었다. 도둑놈은 깜짝 놀라 호랑이 갈기털을 더 단단히 붙잡고 등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도둑놈은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어요. 호랑이는 달리던 기세로 산자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고목나무 아래를 지나갔어요. 고목나무 맨 아래 가지 하나가 낮게 옆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내가 살 길은 이것뿐이다. 도둑놈은 호랑이 등에서 훌쩍 뛰어 고목나무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호랑이는 한참을 달리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고목나무 가지에 매달린 도둑놈은 나뭇가지를 타고 줄기 쪽으로 흥청흥청 옮겨갔습니다. 고목나무 줄기로 높이 올라갔지요.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도둑놈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랑이는 저만큼 달리다가 숲속에 숨어서 도둑놈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무서운 애비란 짐승이 어떻게 생긴 짐승인가 밝은 데서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애비가 저렇게 생겼구나.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걸. 그때 몸뚱이가 절구통만한 곰이 호랑이 앞을 지나가다가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놈아 전혀 안녕하지 못하다. 하마터면 어제가 내 재산날이 될 뻔했다. 호랑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정말 안색이 말이 아니군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러십니까? 말도 마라. 저기 저 고목나무에 올라앉아있는 짐승이 무슨 짐승이지 않으냐?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녀석이 호랑이 아저씨를 보고 잔뜩 겁이 나서 절이 올라갔군요. 저 사람이란 것들은 우리 짐승들보다 훨씬 겁이 많습니다. 더구나 호랑이 아저씨를 보면 그 자리에서 폭사 까무러 치는 녀석도 있지요. 이 녀석아 저것은 사람이 아니고 애비란 무지막지한 짐승이다. 애비라니요? 그런 짐승도 있나요? 이 녀석아 그것도 모르느냐? 저게 바로 애비라는 무시무시한 짐승이야. 내가 어젯밤에 저 녀석한테 죽으려다 겨우 살았다. 그래도 나나 되니 살아났지. 너처럼 동작이 굶든 녀석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나도 세상을 살만치 살았습니다만 애비란 짐승이 있다는 말은 처음입니다. 저것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녀석아 네까지 녀석이 세상을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다고 건방진 소리를 하느냐? 저 짐승은 애비라는 무서운 짐승이야. 너도 잘 봐두었다가 어디서 저 애비가 나타나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작정 도망쳐야 한다. 불알이 떨어져도 나중에 찾고 우선 도망부터 쳐놓고 보란 말이야. 짐승들의 대왕이신 호랑이 아저씨께서 이렇게 겁을 먹은 것은 처음 봅니다. 이 녀석아 무서워할 것은 무서워 해야지 내가 너 같이 미련한 녀석하고 같은 줄 아느냐? 하지만 저것은 틀림없이 사람입니다. 제가 당장 올라가서 저 녀석을 잡아오겠습니다. 안 된다 안 돼 이 미련한 놈아 오소리하고 너구리가 언뜻 보면 비슷하듯이 저 애비란 짐승도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아닙니다. 이 녀석아 그러기 사람들이 미련한 녀석을 보면 미련한 곰이라고 한다더라. 아무리 미련하기로 써니 제 죽을 짓을 한단 말이냐? 제가 미련하기는 합니다만 사람 하나 가려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눈이 세 개는 아니지만 호랑이 아저씨 만큼 또록또록한 눈을 이렇게 두 개 달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저 녀석을 잡아오겠으니 저 녀석으로 아침 진지나 푸짐하게 드십시오. 그만두지 못하느냐 저 녀석을 잡아오기는 커녕 네가 죽고 만단 말이다. 길고 짧기는 맛돼 봐야 알지요. 거기 앉아서 나긋나긋한 사람 고기로 아침 진지 드실 잡이나 하고 계십시오. 미련한 녀석 똥구멍에는 불송곳도 안 들어간다더니 하는 수 없구나. 죽더라도 내 원망은 마라. 곰은 염려 말라며 고목나무로 엉금엉금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늑대를 피하고 나니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하느님 부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도둑놈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싹싹 빌었어요. 곰이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도둑놈은 고목나무를 여기저기 둘러보았어요. 고목나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큰 가지가 뻗어나간 곳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도둑놈은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갔지요. 곰은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이것 보십시오. 이 녀석이 여기 구멍으로 들어가서 발발 떨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도간에 든 쥐입니다. 곰은 제풀에 신이 나서 도둑놈이 들어간 구멍을 엉덩이로 맞고 앉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도둑놈은 컴컴한 나무 구멍 속에서 발발 떨고 있었지요. 호랑이 아저씨 이 나무는 너무 오래된 나무라 저 밑으로 구멍이 뚫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녀석이 녀석이 그 밑으로 빠져나갈지도 모르니 이리 오셔서 구멍을 지키고 계십시오. 이 녀석아 죽으려거든 너나 죽지 우물 귀신 생사람 끌어넣듯 나까지 끌어넣겠다는 거냐? 호랑이 아저씨가 이 녀석한테 혼이 나도 단단히 나셨군요. 이런 녀석은 주먹으로 뺄 것도 없습니다. 이 녀석한테 방귀를 잔뜩 끼어 숨이 막혀 돼지게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녀석들이 오소리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오소리 굴에다 잔뜩 연기를 피워 오소리가 연기에 숨이 막혀 튀어나오면 때려 잡습니다. 저는 방귀를 뀌어서 이 녀석을 오소리 잡듯 잡겠습니다. 곰은 혼자 신이 나서 방귀를 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아 나는 생도토리에 생상수리에 생감까지 생건만 잔뜩 먹었다. 방귀냄새 한 번 맡을만 할 것이다. 곰은 방귀를 끼며 킬킬 거렸어요. 도둑놈은 방귀냄새에 코청이 터질 지경 이었습니다. 방귀냄새를 견디다 못해 무작정 두 손을 휘저었어요. 한참 휘저자 손에 뭔가 물컹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게 곰 불알 같았어요. 울타쿠나 도둑놈은 얼른 상투에서 당주를 풀어냈습니다. 올가미를 만들어 곰 불알에 걸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잡아 당겼지요. 이게 뭐야 아이고 곰 죽네. 곰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호랑이가 깜짝 놀랐지요. 호랑이 아저씨 저 좀 살려주십시오. 곰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서 악을 썼습니다. 이 녀석아 그러기에 내가 몇 번이나 이르더냐 지금 내가 너를 살린다고 덤벙거리다가는 나까지 덤으로 애비밥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미련한 데는 약도 없는 이라. 호랑이는 핀잔만 주었습니다. 아이고 곰살려 곰은 죽는다고 악다구니를 썼지요. 이 녀석아 나대도 일어서서 나대야지 그렇게 딱 붙어 앉아서 소리만 지르면 어쩌자는 것이냐. 지금 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곰은 악을 쓰다가 이내 몸뚱이가 푹 가라앉았습니다. 그대로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지요. 아이고 저 녀석이 끝내 죽고 말았구나. 애비가 무섭기는 정말 무서운 짐승이구먼. 호랑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숲속으로 더 깊이 물러 섰습니다. 도둑놈은 나무 구멍에서 조심조심 나왔지요. 저 녀석이 제대로 숨이 끊어졌구나. 도둑놈은 킬킬거리며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잔뜩 겁을 먹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도둑놈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둑놈은 발로 곰을 툭툭 찼습니다. 꽁짝도 안 했습니다. 도둑놈은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웠지요. 그리고는 주머니칼을 꺼내 봄에 배를 쭉 갈랐습니다. 대번에 배가 갈라지며 창자가 쏟아져 나왔어요. 앨비란 녀석은 발톱도 저렇게 무시무시하구나. 호랑이는 제 발톱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둑놈은 곰고기를 불에 구워 맛있게 먹었습니다. 구수한 냄새의 호랑이는 침만 꼴깍 삼키고 있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동안 굶은 데다 어제밤에는 애비 녀석을 태우고 내내 뛰어다닌 바람에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견디다 못한 호랑이는 고개를 잔뜩 숙이고 애비 곁으로 갔습니다. 애비 아저씨 호랑이놈 문안들이 옵니다. 이놈은 어젯밤에 애비 아저씨를 여기까지 모시고 온 놈입니다. 호랑이가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두 손을 한데 모으고 정정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도둑놈은 깜짝 놀랐지요. 그렇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고 큰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나를 여기까지 데우고 온 녀석이었구나. 어젯밤에는 수고가 많았다. 아니올시다. 그런 걸 수고할 게 있습니까. 되레 영광이었습니다. 너도 배가 고플 것이다. 이리 와서 이 곰고기를 먹거라. 감사합니다. 잔뜩 배가 고픈 호랑이는 씹기 좋은 간부터 물었습니다. 그건 그건 안 돼. 도둑놈이 소리를 질렀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간을 문 채 멍청하게 도둑놈을 보았습니다. 도둑놈은 호랑이 입에서 간을 빼앗아 거기서 쓸개를 발라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호랑이한테 던졌지요. 애비 아저씨는 자상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쓸개까지 먹었더라면 입안에서 불이 났을 텐데 쓸개를 발라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도둑놈은 쓸개를 나무 잎사귀에 잘 싸서 한쪽에 놓고 호랑이와 함께 개걸스럽게 곰 고기를 먹었습니다. 곰 쓸개는 한약재로 으뜸가는 약재라 이렇게 큰 곰 웅담이면 논 열맞이기 값을 받을 것입니다. 애비 아저씨 어제저녁에 저는 영락없이 애비 아저씨한테 잡아먹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를 잡아먹지 않으셨습니까? 내놈은 몸이 날래니까 잡아먹는 것보다 타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잡아먹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곰이나 멧돼지만 잡아먹지. 너희 호랑이들은 잡아먹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저는 언제든지 아저씨를 태우고 다니겠습니다. 애비 아저씨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구별이 어려울 것이다. 고기를 어지간히 먹었으니 나를 우리 고을 은내까지 태워다 주워야겠다. 사람하고 애비하고 다른 점은 가면서 가르쳐 주마. 네. 도둑놈은 웅담을 떡갈나무 잎에다 여러겹 싸서 괴춤에 챙기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건 던져버리시지 무엇을 쓰려고 소중하게 간소하십니까? 아무데다 던졌다가 허기진 녀석들이 주워먹으면 무슨 꼴이 되겠느냐? 정말 자상하신 애비 아저씨입니다. 애비하고 사람은 종자는 한 종자다. 그래서 얼굴 생김새나 몸뚱이 모양은 똑같지만 입고 다니는 옷이 다르다. 사람이란 것들은 소매가 넓고 옷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간 도포라는 옷을 입고 머리에는 가시라고 말총으로 짠 모자를 쓰고 다닌다. 그리고 그 녀석들은 어깨판을 쩍 벌리고 한꺼 거드름을 피우고 다니기도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 녀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랬을 것이다. 그렇지만 애비는 나처럼 이렇게 간동한 바지저고리에 갓을 쓰지 않은 맨상투바람이고 덜어낸 지게에 짐을 지고 다니기도 한다. 그러니까 맨상투에 간동한 바지저고리를 입고 다니는 애비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친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금방 내가 말한 대로 잘 보고 사람이라는 것들만 잡아먹어라. 우리집은 저쪽이다. 이 고을 사또가 싸가지가 없는 녀석이라 그 녀석 버르장머리부터 고쳐놓고 가야겠다. 사또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구요? 그럼 나졸들이 창을 들고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타고 타고 가면 모두 겁을 먹고 꼼짝 못 할 것이다. 안심하고 가자. 도둑놈은 재를 넘어 들판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호랑이를 타고 온다. 왜 사람이 호랑이를 타고 다니지? 동네 사람들은 눈이 둥글해졌습니다. 선인 진짜 신선이 나타났구나. 동네 사람들 가운데 유식해 보이는 늙은이가 말했습니다.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신선이라는 말로 기호 선인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호 선인 이라더니 진짜로 신선이 나타났구나. 아닙니다. 저 녀석은 소도둑놈입니다. 남의 소를 훔쳤다가 두 번이나 징역을 살았지요. 맞아 바로 그 도둑인데. 동네 사람들은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고을 사또가 어디 먼 길에 가는지 말을 타고 왔습니다. 나졸들이 연아문명이나 창을 들고 사또 뒤를 따르고 있었지요.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자 말이 깜짝 놀라 아빠를 들었습니다. 사또는 공중에서 땅바닥으로 나동그라졌지요. 나졸들도 창을 내던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사또는 호랑이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도둑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또 나를 알아보겠느냐. 아다 아마따요.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사또는 무릎을 끓고 두 손을 비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넉나간 꼴로 보고 있었지요. 이놈 공자님을 몰라봐도 유분수지 이렇게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가. 알겠습니다. 소인이 눈이 트이지 않아 여태까지 신선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어째서 남의 집에서 밤중에 소를 세 번이나 끌어낸 줄 아느냐. 그때마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 이 호랑이를 다른 데로 심부름을 보냈기 때문에 호랑이 대신 소를 타고 가려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소도둑놈이라고 잡아다가 곤장을 치고 징역을 살렸으니 내 죄가 어떠한지 알겠느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그때 멀리서 여우가 그 꼴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만히 있자 저 녀석은 소도둑놈인데 우리 대왕님을 타고 있네. 고개를 갸웃거리던 여우가 호랑이 곁으로 갔지요. 대왕 어르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된 일이냐고 보는 대로 이렇게 애비 어른을 모시고 오는 길이다. 애비 어른? 저작자는 흉악한 소도둑놈입니다. 소를 훔쳤다가 붙잡혀서 여러 번 징역을 살았지요. 대왕 어르신 채통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놈아 뉘 옆에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이분은 애비라는 어르신이다. 대왕님께서 소도둑을 태우고 오니까 저렇게 엎드린 겁니다. 저 녀석은 세 번이나 소도둑질을 한 소도둑입니다. 여우가 큰 소리로 사또를 가리켰습니다. 이놈은 소도둑이 맞습니다. 사또는 호랑이와 도둑놈을 번갈아 보며 낮은 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담 너머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맞아 저 녀석은 소도둑이 맞아 호랑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아니야 나는 신선이다 신선 소도둑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아 신선이 상투 틀고 그렇게 험한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냐 그러고 보니 내가 이 녀석한테 깜빡 속았네 화가 난 호랑이가 그 자리에서 팔짝 뛰어올랐지요. 도둑놈은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처치했으면 좋겠느냐 호랑이가 여우한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또 녀석은 이 소도둑놈보다 더 무지막지한 도둑놈입니다. 소도둑은 사람을 해치지 않았지만 사또 녀석은 생사람을 잡아다가 곤장으로 작살을 내고 돈을 빼앗았지요. 소도둑놈과 사또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녀석들을 어떻게 처치했으면 좋겠느냐 호랑이가 소도둑과 사또를 보며 물었습니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녀석 상투를 풀어서 머리끄덩이를 사또 녀석이 타고 온 말꼬리에다 단단히 묶어 읍내로 끌고 갑시다. 제가 말을 끌고 오겠습니다. 야호가 풀을 뜯고 있는 말을 끌고 왔습니다. 사또 이놈아 말꼬리털 반을 갈라서 저 도둑놈 상토에다 단단히 묶어라. 여호가 말했어요. 사또는 발발 떨며 말꼬리털을 반으로 나누어 도둑 상토에다 묶었습니다. 그렇게 둘을 꽁꽁 묶어서 호랑이와 여호는 읍내로 들어갔습니다. 읍내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저게 뭐야 삿도 나리 아니야? 함께 묶여오는 건 소도둑이 구만. 저 뒤에서 호랑이가 따라오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읍내 사람들은 호랑이를 보자 깜짝 놀라 모두 골목으로 도망쳤어요. 대왕님 대왕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칩니다. 고함이나 한번 질러놓고 우리는 산으로 갑시다. 야호가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어흥 고함을 질렀지요. 말이 후다닥 뛰었습니다. 도둑놈과 사또가 끌려 갔습니다. 읍내 사람들은 튀어나올 것 같은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렇게 나쁜 도둑과 도둑과 사또는 벌을 받았고 호랑이와 여우는 멀리서 웃으며 다시 산으로 갔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호랑이를 탄 소도둑 이야기에서 호랑이가 무섭기는 커녕 아주 미련한 모습으로 나오지요? 우리가 평소 미련하다고 하는 곰보다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호랑이에게 도둑이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을 잡아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양반을 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또한 힘만 세고 미련하게 나오는 호랑이 또한 그 시대에 서민들을 지배했던 세력들을 비판하기 위해 호랑이에게 비유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